형 형 지금 제가 릴파로 보이시나요? 전 릴파가 아닙니다. 여러분 암살하러 온 그걸 말하면 어떡하니? 릴파야. 아니 벽으로 들어가는 거 뭐야? 아 근데 이거 약간 와 멋있다. 멋있는데 뭐야 이거 머리. 머리가 떠다녀요. 아무튼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전투메이드 여기서 전투메이드 하고 이제 그다음에 허벅지에서 총 꺼내가지고 뭔지 알지? 허벅지에서 쌍권총 꺼내가지고 2층부터 그냥 탕탕 하면서 이제 대굴대굴 굴러가가지고 저기 안에 가가지고 이제 총 들고 온 사람 탁 이렇게 쳐가지고 그 소총 뺏은 다음에 철컥 해가지고 하는 거 그게 뭔지 알지? 뭔지 알죠? 너는 그거 약간 기대했었거든. 어.. 아하하하하하 킁킁킁킁킁킁 킁킁킁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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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선 또 권총으로 싸우네 하하하하 응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